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오늘의 심심에서 먹는 심신먹방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흐르는 연어장입니다 연어장 연어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태어나서 너무 낯설어 좀 형은 그게 좀 문제예요 먹는 음식의 스펙트럼이 너무 좁아 갑자기 왜 이중가 하세요? 아니 낯설순데요 흔한 음식은 아니잖아 그건 맞아 나도 모르게 팩폭을 저희가 흔한 간장으로 된 연어장만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큰 오산이에요? 경기도 오산이에요 저희는 양념과 와사마요까지 이게 좀 독특한 거 같아 샐러드에 들어간 단감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한번 빨리 배고픈 거 먹어보겠습니다 뜨링 잠깐 저 사이코박스의 분석에 의하면 연어는 산란을 위해 거꾸로 강을 거슬러오랍니다 뜨링 참고로 김도현이 연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걱정돼요 그래서 근데 이건 또 양념이 좀 되어 있으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어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음 밥이 맛있다 양념장에다가 음 나도 양념 먹어볼게 야 맛있어 형님 한입 이런 맛 음 맛은 그냥 양념게장이랑 똑같은데 식감한 연어야 맞아 나는 근데 연어 맛 좀 나는데 많이 후반부에 좀 난다 연어 맛 응 샤러드 한번 먹어볼까? 나도 와사마요 와사마요래 네 너무 근데 음 이거는 그거네 연어 그 흰색 소스에 찍어먹는 그런 그 맛 음 그냥 연어 맛이다 근데 응 고추 간장 간장도 오 맛있어? 응 너 스타일이야? 간장이 좀 연어 향이 강해 저 사이코박스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르면 이걸 굳이 장으로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장들에 비해서 막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잖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응 난 그래 연어 회만 먹어봐서 그런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좀 그럴 것 같아 응 나처럼 연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그래 음 요 양념에는 마늘 정도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괜찮네요 개운하네 야 밥도둑인데? 야 벌써 다 먹었어? 한 그릇 뚝딱인데? 어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밥도둑육 전 사실 장이랑 장은 다 좋아해요 그래도 뭐 사건소했을 때 뭐 소동했을 때 김혜니 장밖에 안 쓰신다면서요 그 변호사 로펑 중에 탑입니다 어디가 이거 연어를 못 먹는데 트라우마가 있던 거야 아니면 아 그냥 맛이 안 맞는 거야 나한테 처음 먹자마자 맛 없었어? 응 근데 연어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던데? 나도 나만 그런가 싶었는데 응 나처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오히려 뭐 회 중에는 광어 이런 거 잘 먹어? 광어는 잘 먹지 그러면 뭐 그렇게 없으니까 맞아 연어가 좀 쎄 와사마요가 그나마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나마 아 근데 뒤에 찾아와 오오오오오 막 쫓아와 쫓아와 맛이 도망가 도망가 어어어 빨리 어어 아우 잡힐 뻔했네 아 여담인데 형은 지금 다 보셨겠지만 저도 이제 스위트홈을 봐요 넷플릭스 어제 새벽에 그걸 보고 잤거든요? 꿈이 예사롭지가 않아 요즘 기괴하긴 해 그거 어떤 살인자가 있는데 내가 쫓기는 꿈을 꿨어 내가 저 사이코박스의 임상실험에 따르면 나도 넷플릭스에서 좀 기괴한 것들 좀 보고 항상 꿈꾸거든 내가 볼 때는 넷플릭스에서 회원들 상대로 집단 최명 같은 거 걸고 있는 것 같아 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진짜 하러 영상에 장치를 숨겨놨다고? 넷플릭스에서 영화 보고 잘 때마다 꿈꾼다니까? 요즘 같은 시국에 담비 같은 그런 신작이었는데 하러시ije 함정은 하루 만에 다 봤다는 점 그리고 그 결말 에피소드 결말을 너무 살지게 잘 만들어 이러면서 다 봤습니다 스포일러! 스포일러! encuent Suppose this 진짜 싫어해. 말 아끼는 거 봐요, 스위트홈 나오니까. 어떻게든 초콜릿한테 얘기하면 내용 나올까 봐 한 마디도 안 해, 지금. 나 스포를 제일 싫어해, 진짜. 스포팀이 보잖아, 근데. 보지. 하나 스포할게요. 뭐? 저 세 공기째 이제 먹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와 만나면 하나와는 작별해야죠. 쏘미더 어머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금요일 날 무보이야. 우승 릴보니 좀 축하드립니다. 응. 그 다음에 이제 저랑 맞팔 관계이자 아, 이제 그것 좀 그만해주세요. 어허우. 아, 윤쌤 최대 업적이야, 뭐야. 여기서 한 번 말하고 이제. 이해하실 거 같아, 이제. 범팔하실 거 같아, 그냥. 진짜로. 저랑 맞팔 관계이자 이제 집에서 유튜브 볼 때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뽑은 사람 1위 김경원이라고 뽑은 코드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식감은 나쁘지 않다. 냄새가 좀 그래서 그렇지? 응, 연어 식감은 나쁘지 않은데? 연어 식감은 뭐, 연어 식감이지 뭐. 나 이렇게 염새죽으로 하셔도 돼요. 연어 식감이 뭐. 형 그, 그건 댓글 있던데? 원래 형, 선 넘을 듯, 안 넘을 듯, 그 날 것에 들이. 응. 그런 것 때문에 봤었는데. 응. 약간 좀 귀여운 컨셉을 잡은 건지, 너무 귀여워지려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대요. 나이 먹을수록 이제 뭔가 어려지고 싶은 어떤 그런 무의식적인 욕구 때문에 그런가? 순해졌나 봐, 형이. 진다면 순한 맛보다 매운맛이 훨씬 인기 많아요. 야, 이거 봐봐. 이것도 매콤해, 그냥. 자극이 없다, 형 이제. 귀여워주고 싶어요? 네. 아, 그래서. 요지를 잘 파악하셨어요. 자, 사이코 박사는 이해하면 사이코 박사는 귀여운, 귀여운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연습한 거야. 연습을 했어? 응. 그래서 거울 보면 내가 만들어낸 기믹이야, 이거. 약간 어눌한 느낌의 말투? 자, 사이코 박사에 따르면? 아, 그리고 주말에 명예지출 한 번 된 거 있었는데. 아, 오미. 오미예요. 제가 이제 단맛, 쓴맛, 짠맛, 신맛, 그 다음에 매운맛이라고 했어요. 단맛, 쓴맛, 짠맛, 신맛, 매운맛. 오미 중에 매운맛이 아니고 감칠맛입니다. 약간 이런 거 있더라고. 오히려 이제 재영이가 뭐 말하잖아요? 뭔가 맞는 거 같아. 그래서 별로 말 안... 나도 매운맛은 통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냥 재영이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임에 찾아보고 온 거 온 거 같아. 오,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게 아니고 제가 매틸러님 그 영상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4개째 했는데 형이 옆에서 매운맛이라고 해. 매운맛. 매운맛. 그 상태에서 내가 그걸 넘어간 거야. 매운맛, 이렇게. 사이코 박사 말을 믿으면 안 되지. 나도 그거 하면서 약간 찝찝했어, 뭔가. 아, 매운맛? 맞나?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 아, 나도 옆에서. 아, 내가 명예지출 시켰다. 그때 당시에 바로잡지 못했던 거는 확실하지 않았던 거야. 맞아. 그럼 뭐 인정해야지. 앞으로 정확한 정보 전달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사람이 완벽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위인들도 다 한 가지씩은 흠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 너무 많이 달려서 답글 안 달은 거지. 아,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내가 고정 댓글로 달았다니까? 아, 왜? 나 왜 못 봤지? 고정 댓글로 달았어. 그거에 대해서 와, 정확한 정보 전달 부탁드립니다. 오미의 매운맛은 포함한다고 감칠맛인데 그, 그, 막 이러시길래. 아, 좋은 정보, 정보 정달해 주려고 하는 사람 왜 그렇게 묘사하세요? 무슨 악플 잼민이처럼 묘사하세요? 모든 댓글을 다 이렇게 읽어야지. 아, 칭찬은 그렇게 안 읽잖아. 아이고야. 뭐, 재앙님 너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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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요. 이렇게 말하거든. 이상형이에요. 막 이렇게 말하잖아. 뭔지, 니가 무슨 재앙님 그냥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읽은 적 없잖아. 진짜 재앙오빠 타고 구독 누르고 가요. 멋있어요. 유유유유. 좋아좋아. 늦게 안 저를 후회해요. 아, 빨리 정정 보도해 이것도. 아지. 감사합니다. 오미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 주신 댓글 쓰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 면허주주 계속되네. 야, 인정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야. 아, 근데 양념은 먹을 만하다. 양념은 좀 익숙해졌어. 내가 이 맛에. 보통 이제, 제가 인생을 이제 짧게 살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거의 30년 다 돼가는데, 주로 이제 편식 안 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좋습니다. 제가 느낀 바에 따르면.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포용력이 있고, 굉장히 그 아량도 넓고, 편식을 좀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좀 날카로워요, 신경이. 제가 살아온 걸까? 편식 가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약간 통찰력이 좀 있어요. 본질 꽤뚫어? 골라 잡는 느낌이 딱. 감각이 있는 거지. 찍어먹어보지 않아도 뭔가 안다? 뭐가 필요한지, 딱. 저는 30년 살았고, 넌 29년 살았잖아. 내가 이긴 거야. 내가 실험 기간 더 길어. 편식을 안 하는 사람은? 편식을 안 하는 사람은 뚱뚱해주면. 그것도 맞아. 그건 에러야. 그것도 맞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편식하는 사람이 풍채가 좋아. 잘 먹고 그러니까. 편식 안 하는 게 더 좋은 건 확실해요. 확실하지. 셀크 박사 예민? 그게 맞습니다. 아, 전 3공기 이상 못 먹겠어요. 전 그런 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싫어하는 음식이 있었는데, 나이 들면서 다시 좋아진 거. 유부초밥 같은 거 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처음 먹었을 때 좀 트라우마가 있었어가지고. 왜? 백화점에서 유부초밥에 시식을 했는데, 처음 느끼는 맛이었어. 약간 좀 특유의 맛 있잖아요, 시큼하고 있고. 야, 시초 맛? 그때 이제 갑작스럽게 그런 맛을 처음 느껴보니까, 약간 막 헛구역질했어.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유부초밥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먹기가 맛있더라고요. 지금 엄청 좋아해요. 매운 것들, 전 대표적으로. 아아. 매운 거 진짜 싫어했는데, 맞아. 매운 거 먹다 보면 진짜로 중독돼. 맞아. 땡긴다니까. 나 옛날에 진짜, 술 먹고 들어오면 맨날 저 집에 와가지고, 불닭볶음면 항상 두 개씩 먹었어요. 다음날 가지고 힘들었어요, 맨날.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의 어떤 질환으로 발전한 게 아닐까. 그럴만 했네 근데. 요즘엔 잘 안 먹어요, 불닭. 그래가지고. 나도 요즘 불닭 잘 안 먹어. 뭔가 데미지 입는 느낌이 좀 들어. 옛날 그 컨디션이 아니야 지금. 그건 맞아. 응. 그건 재형이 형, 아 재형이 형이네. 병원이 형, 재형이 말이 맞아. 우리 이제 저거야. 몸이 삼화되고 있다고 이제. 성장은 끝나고. 이제 애껴야 돼 몸. 이제 누가 덜 쓰냐의 차이가 이제. 성장은 끝났어. 그리고 제가 주말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같은데 못 가가지고, 사람들이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근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근육이 그렇게 쉽게 빨리 사라지지 않는대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해놓으면, 최대 15년까지 유지가 된다던데요. 아 그래?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 근육 운동을 빨리 해서, 근육연금을 저축해 놓는 게 좋다고. 늙어서는 근육이 안 생기니까. 형도 운동하세요 이제. 나중에 복근도 없으면 허리 굽는다니까. 그냥 허리 좀 굽을래요. 서로 하나야 형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굳이야. 11일 뒤면. 아니 10일 뒤면. 아니 잠깐만. 오늘 며칠인데. 21일. 아니 얘가 12월 20일이라니까 그 생각난다. 바야흐로 2012년. 2012년 12월 21일에 지구가 종말한다는 그 음모로니아가 있었습니다. 그거잖아. 영화 2011까지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아 맞아 맞아. 뉴스에도 나왔다니까. 난 서프라이즈에서 봤어. 맞아 맞아. 그날. 그래 그런 거 있었다니까. 그날 막 모여가지고 막. 뭐 살라살라. 외계주문 같은 거 외우고 있는데. 그날 딱. 지났거든. 그냥. 정작함 하니까. 에이씨. 막. 이 사기꾼 새끼. 이러고 있다가. 왜 믿어 있다가. 아니 그리고 무슨. 마야. 마야 달력? 이런 거랑 뭐가 맞아가지고. 달력이 뭐 며칠까지 밖에 없대. 마야력으로 하면. 그래서 그때가 종말이래. 그런 이상한 그 시답자는 좀. 그 종말론이 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편이죠. 저는 굉장히. 저는.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당초에 믿지를 않아요 저는. 저는 근데.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그런 게 보통. 삶이 좀 힘들다 보면. 그런 데 좀 기대고 싶어. 그렇지 그렇지. 뜨링. 저. 페이크 박사의 의견에 따르면. 지구는. 종말하지 않습니다. 지구 종말하기 전에 밥 한 고기. 어 감사합니다. 종말할 땐 하더라도. 먹고 죽은 귀신의 때깔도 좋다고. 두 분은 저. 지구가 종말한다 내일. 그럼 뭐 뭘 하실 건가요 오늘. 내일 인류가 다 사라져. 아 저 그러면은. 저 그냥 집에 갈래요. 근데 약간 종말론. 이런 음모론 이런 건 좀 재밌긴 해. 혹시 알고 계신 음모론 있으세요? 어나니머스? 그거. 아 진짜로. 닐 암스트롱. 달에 간 거 거짓말이다. 그런. 그거 유명하지. 응. 제가 정보를 찾아본 결과. 우리 달에 간 거 맞습니다. 빼박켄트 팩트야? 응. 음모론에 근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더만. 재밌지? 재밌고 막 자극해 사람들은 막. 맞아 맞아. 요번 미국 대선 저거. 조작 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불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난 왼쪽도 오른쪽도 쳐다보지 않아. 그렇답니다. 음식이 음식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같은데. 뭐야 우측으로 씹고 있는데. 좀 부들부들거리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 후드 끈이 약간 여기가 더 긴데. 그래서 앞만 볼 뿐. 어 재밌는 음모론도 많습니다. 근데 UFO 이런 게 제일 유명한 거지. 제일 보전적이고. 마녀. 빗자루 타고 간다고. 그럼 너무 일찌하다. 니 아치도 산타클로스 믿냐? 산타는 없지. 돌탄이 있어. 지금 보고 계신 저 어린이 여러분. 산타는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저 수염 달고. 제가 또 재미있는 음모론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음모가 길면 길수록 오래 삽니다. 잘 드시네. 제가 못 먹는 거 봤어요? 언제? 음모론 제기 하시네. 연어장도 순삭이네. 근데 왜 이렇게 배부르다는 느낌이 없지? 아 그래? 야 나는 좀 배부른데. 그냥 4종기 반을 먹었는데 안 배불러. 이게 그거네 그리고. 장으로 담그니까 좀 덜 느끼해요. 연어 자체가 원래 좀 느끼하잖아요. 아 맞아 그런 거 같아. 와사마요는 모르겠는데. 양념이랑 간장은? 양념이랑 간장은. 기존 연어 맛에 대해서는 조금 덜 느끼해요. 자 그래서. 오늘 심심해서 먹는 심심 먹방. 연어장 3종 세트. 밥 몇 공기였어? 11공기? 밥 11공기. 지렸다.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예. 저희가 먹어본 결과 저희 셋 중에서도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리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저같이 성격 좋고 편식 안 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취향에 맞게 사셔 드셔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쇼. 뜨링. 마다 봄. 고맙습니다. 아멘